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번 특강의 남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연간 신고는 각종 신고 내용을 사업자와의 협조사항으로 신고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장님을 뵙게 되면 세금 신고 목록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 기간을 파악해야 본인의 신고 내용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일용근로소득, 직원근로소득, 법인세 세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가세하는 세금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으로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분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반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예의적으로 조기환급 신청 대상은요. 매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세금계산서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온천징수 대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소득입니다. 기한으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 법은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로내용 확인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적사항 대장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원근로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를 한 1년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으로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가 다음 달 7월 10일까지 또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음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국내의 번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 법인의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법인세로 납세를 아이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으로는 법인 설립할 때 정간의 사업년도 종료일 이내 3개월 이내 신고를 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정간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기업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단기 순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하여 상업등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자금 인출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관련 없는 지출은 사용용도의 규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세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꼭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1년 동안의 세금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